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를 준비를 했냐면요. 기출분석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기출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리는 게 저는 서술형식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2016년도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2016년도 시험을 봤는데 그 전해랑 그 전전해, 그러니까 2015, 2014년도 이때만 이제 서술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년도만 서술형으로 준비를 하면 됐기 때문에 저는 객관식 거를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아마 다른 영상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보시면 후배들과 스터디를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가 객관식 문제를 오려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류를 했었습니다.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정답을 적고 오답이라 정답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답이 왜 오답인지, 그리고 정답이 왜 정답인지 제가 아는 한에서 보충자료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발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확실하게 오답이 되는 건지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충 및 비교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든 모르고 있는 자료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여기에다가 덧붙였어요. 근데 주로 김병찬 강사님 자료를 활용을 해서 덧붙였었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까지 스터디를 해서 만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이제 도전윤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분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서양, 동양, 그 다음에 정치, 교과, 그리고 정치에다가 이제 환경윤리까지 넣어가지고 분류를 했었고요. 이거를 네 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쭉쭉 했었어요. 지금은 한비자 파트인데요. 한비자 파트도 후배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었고요. 이제 제가 보면은 여기서 노자 같은 경우에 나오는 거, 동양, 노자, 자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사실 객관식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 시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굳이 객관식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서술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저는 4명이서 스터디를 했어요. 4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서술형식이기 때문에 나눠서 모범답안을 찾고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답안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좋은 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답안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3명이나 4명에 적당할 것 같거든요. 4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고 여기다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죄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답변만 달아주는 거예요. 그니까 2014년 전공 A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학생 스스로 봉사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김병찬 관상님이 나눠준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근데 서술이 간단하게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전공 A에서 빈칸 채우기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기입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입형식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학생 스스로 봉사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문에서 가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4가지 우선과제가 뭔지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여기다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신독이 나왔었는데 제가 신독을 틀렸어요. 근데 신독이 어디서 나왔었는지 제가 분명 봤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시험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할 겸 여기다가 찾아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장구 6장을 보면은 신독의 뜻이 홀로 있음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한자와 해석을 제가 찾아가지고 넣은 거고요. 그 다음 관련돼서 이제 성의도 찾아서 넣었고 이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그 다음 중도사상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서로 4명이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스터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답안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서술 형식은 이런 식으로 제 답안을 써요. 제가 먼저 답안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답안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답안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제 답안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지금 B 서술을 보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1차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문제랑 함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문까지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충학습을 이렇게 정리를 나름 깔끔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의, 호연지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놓고 맹자를 참고 자료로 넣어서 공손추 상편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호연지기란 무엇입니까? 이 파트를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쭉쭉 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이거를 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5년도 A 기입형 1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입형을 또 따로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는 거를 빼고 또 모르는 거는 추가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거의 기입형만 정리를 한 건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기입형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사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논술형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는 논술형이 안 나오지만 올해까지 2019년도까지는 논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그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분석을 하셔서 파트를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서양 윤리사상가의 주장이다 라고 나오고 갑과 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구인지 봐서 갑이 벤담이고 을이 아퀴나스래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을 지금 동물에 대한 입장으로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묶인 게 이 지문인 건데 이걸 각각으로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벤담을 분석하고 아퀴나스를 분석하고 각각 벤담에서 나올 수 있는 변형 문제, 아퀴나스에서 나올 수 있는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보충해서 알아야 될 개념들,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한 문제를 가지고서 파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를 갖게 돼요. 근데 이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떠신 분은 스터디를 하면 오히려 더 자료가 많아지지 않나요? 정리해야 되고 너무 볼 게 많아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정리한 거를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그건 좋은 거고 만약 못 본다면은 이 정리하는 과정에 중요한 거니까 못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찾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드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드가 이렇게 자료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변형이 더 쉬워요. 근데 손으로 일일이 할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두꺼워지고 계속 추가 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저분해서 보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컴퓨터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역시 오늘도 길어지네요. 그러면은 우선 지금 빨리 영상을 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글은 못 드리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음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누르셔도 어쨌든 영상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